Day 1 너 배고파? Are you hungry? 너 준비되었어? Are you ready? 너 여행에서 돌아온 거야? Are you back from your trip? Are you back from your trip? 나는 이게 어떤 수준이지? 나 뭘 해야 되지? 저한테 상담 받으세요. 무엇이든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쉽고 효율이 높아집니다. 알면 효과가 두 배가 되는 입터형 공부법 시작! 첫 번째가 이게 체계적인 학습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. 금방 말씀드린 수준별로도 올라가고 확장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드렸어요. 이거 뒤죽박죽 패턴 아니에요. 맨 처음부터 백강을 딱 생각해서 쭉 다 정리를 한 겁니다. 수준이나 단계가 점차 상승하는데 이게 일강부터 백강도 Day 1부터 Day 100까지도 그렇지만 같은 문장 내에서, 같은 단원 내에서도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. 예를 보여드리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여러분, I don't. 나는 ~~하지 않아요. 정말 쉽죠. 우리말 보세요. 왜인지 모르겠어. 그 다음에 보세요. 왜인지 모르겠어. 하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어.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하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말에서도 확장하면 한국말 배울 때도 쉽겠죠. 아, 왠지는 모르겠어. I don't know why, but I don't like it.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. 이런 식으로 위에 문장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실제로 길게 늘려갈 때의 확장 개념인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밑에도 어떻게 하는지를 다 같은 방식으로 보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됐고요. 예문이 굉장히 풍부하고요. 발상 전환을 하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. 일상생활에 해당되는 거 지금 방금 보여드렸죠.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뭐 행복으로 향하는 분은 안에서 열린다든가 경제 관련된 거, 철학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아, 쉬운 단어로도 고급 문장이 되는구나. 일강부터 나와요. 너 권력에 굶주렸어? 너 사랑에 굶주렸어? 이거부터 일강이 나온다니까요. 너무나 쉽지만 쉬운 단어로 어떻게 발상 전환이 되게 하는지 몇 가지만 살짝 더 보겠습니다. 차를 빌일 작정이야? 유학을 갈 작정이야? 아기 귀저귀를 바꿀 작정이야? 이런 식으로 아기 귀저귀 네가 갈 거야?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다 잡아드리잖아요. 영어로 된 부분을 봐도요.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Rent a car? Are you gonna rent a car? 그렇죠. 발음까지 잡아드리잖아요. 그 다음에 보세요.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. Change the baby. 그럼 잘못 보면 뭐예요? 애를 어떻게 바꿔? 근데 이거 diaper라고 해서 이게 기저귀지만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. 길고 복잡하니까. 그래서 구어체에서 미드나 영화를 보면 Change the baby. Honey, change the baby. 그러면 애를 왜 바꿔? 너무 웃기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일부러 포진을 시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. 생각을 바꾸면 영어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죠? Change your thoughts.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. Change your English.